폴란드엔 제갈량이 있다. 일부, 캐방산 유럽 총판, 폴란드가 선점, 폴란드는 원하는 발을 다 얻었다. 1. 첨단 무기 긴급 획득, 2. 방산 기술 업그레이드, 3. 방산 제조 인프라 구축과 유럽 허브 선점. 먼저 폴란드와 대한민국 간의 대규모 무기 계약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후 세 가지 팩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접국 폴란드는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며, 만에 하나라도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경우, 러시아랑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인접국 독일의 침공으로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강제로 예속되어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으며, 이후 소비에트 연방 해체 후에 드디어 민주국가 폴란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 국민들 마음속에는 다시는 타국에 점령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일제 36년간의 수탈과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과 매우 비슷한 역사적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라서 이번 방산협력은 남다른 애정이 가기도 합니다. 이번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협력은 그 특성상 국가적으로 더욱 단단한 동맹관계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폴란드는 나토 국가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입니다. 부족한 무기를 대량 지원하였으며, 일부는 자국의 주력 무기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피한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을 받아들였으며, 현재도 보살피고 있습니다. 실제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무기 및 탄약,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무기 부족과, 장기적으로는 군사력 증강 계획에 따라 더 많은 무기 체계가 필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올해 대한민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간략하게 현재까지 계약 완료된 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미들급 성능에 육박하는 FA-50 블록-20 경공격전투기 48대에 이어, 천무다 연장 로켓 시스템 288대 등 약 2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여기에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고려하면 무려 40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 폴란드 국방 예산 19조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도 AS 레드백 장갑차, 항공미사일 천궁, 대전차 미사일 천검과 현궁에 잠수함과 수상 함정까지 필요한 많은 종류의 무기 체계를 검토 중에 있어 추가적인 계약 체결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긴급한 소요에 따른 무기 구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폴란드의 매우 전략적이며 국가적인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폴란드 내부엔 제갈 공명이라도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일지라도 무기 도입과 후속되어 나오는 여러 진행 사실들을 보면 자국의 안보 강화와 방위기술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생산과 지원 허브로서의 전략적인 경제적 이득이 더해진 신의한 수를 폴란드가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도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한 안보 상황에 따른 국방력 강화와 이에 따른 신속한 무기 체계의 도입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14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 수준으로 늘리고 병력을 3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며 늘어나는 병력만큼의 각종 전투 부대를 신,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부대의 창설과 증원으로 소요되는 대규모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능이 우수한 양질의 무기를 가성비 있고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거의 모든 도입 무기를 대한민국 무기로 채우는지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군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무기 도입은 도입 후 수십 년간 가동되어야 하는 장비의 특성으로 후속 지원과 부품 공급 등이 원활해야만 신속 정확한 군수 운영 체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의 장비 가동을 할 수 있어야 군 전투력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당나라 군대처럼 전 세계 무기를 여기저기서 사다 놓으면 제대로 된 정비와 가동이 어렵게 되고 이런 동종의 다양한 무기체계 구성으로 인해 전투 시 장비 운영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오파드 전차를 몰던 전차 운전병에게 긴급시 K2 전차를 주면 운전 정도는 하겠지만 능숙한 장비 조작과 전술 기동을 할 수 없어 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이런 점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용한 주력 장비를 최대한 대한민국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물론 성능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무기를 도입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폴란드엔 제갈량이 있다. 편은 내용이 길어서 1부와 2부로 전해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